안녕하세요. ETS 토익기출 공식인문서 RC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닛10을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까지 봤었죠? 오늘은 동명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더 간단해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기존에 배웠던 명사처럼 동사가 변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 합친 걸 동명사라고 하고요. 여태까지 동사는 뭐뭐 하다, 다자로 끝냈는데 이번엔 명사처럼 바꿔야 되니까 해석은 뭐뭐를 하는 것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저번 강좌에서 배웠던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랑 흡사해요. 해석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럼 동명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사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연설을 하다가 아니라 연설하는 것 동작을 명사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로 쓸 때는 앞에 NOT만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명사랑 동명사랑 공통점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명사, 동명사 둘 다 쓰임이 똑같고 위치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명사는 언제 쓰이는지 다들 아시죠? 동사를 가운데 두고 동사 앞뒤 이 자리에 원래 명사가 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자리에 동명사도 똑같이 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명사 대신 동명사 올 수 있습니다. 똑같고요. 다만 해석이 명사는 딱 간단하게 떨어졌던 반면 동명사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동작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도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놓으세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 올 때는 저희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수일칠 때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S로 안 끝났지만 여기가 S로 끝났어도 해석 자체가 뒤에서부터 뭐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사 뒷자리는 저희 뭐 했었죠? 그저 목적어랑 보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도 역시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모, 밑줄, 네모 자리에 동명사가 와서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인사 기록들을 업데이트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네모, 밑줄, 네모 자리에 역시 동명사가 오는데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Market Sure,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랑 동명사 다 오고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명사, 동명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사실 오긴 했었죠. 지난번 강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종 용법이 다 비슷한데요. 한 가지 투부정사는 안 되고 명사랑 동명사만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전명구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태까지는 전명구, 전명구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에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About이라는 전자 뒤에 전명구가 아니라 동명명까지 길게 와서 지금도 단순히 뭐에 대해서 짧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일하는 조건, 상황, 일하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더 외울게요. 여태까지는 전체 다음에 전명구만 봤었죠? 근데 이제는 전, 동명구, 전체 다음에 동명구도 올 수 있다. 동작을 넣을 때 주로 그렇겠죠? 근데 이 아이, 전체 뒤에 동명사 온다? 이건 또 옛날에 우리가 전치사 강좌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74페이지,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전체 뒤에 원래 I인지 이렇게 동명사가 와서 그때 제가 별표 쳐 들은 거 다시 한 번 보세요. by, I인지,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그때 예문으로서도 쿠폰을 사용함으로써 전, 동명구 이렇게 온 거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before, after 이었었죠. before, after 다음에 이렇게 동작을 쓸 때는 동사 언형은 안 되고 동명사를 써서 before, after, I인지 당신을 만난 후에 이런 거 외우기로 했던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명사랑 동명사랑 차이점을 볼 거예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하지만 명사는 안 오죠? 명사는 혼자 오는데 동명사는 좀 뒤에 목적어를 취해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 번 써드리자면 동작에서 온 거잖아요. 동작은 동, 목, 뒤에 목적어를 또 취할 수 있는데 동명사도 그래요. 그래서 동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그 목적어의 품사가 명사라서 저희가 앞자만 따서 동명명 뭐라고요, 여러분들? 동명명 이렇게 길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해석을 할 때는 뒤에서부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뭐를 그 다음에 동작이니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동명사는 좀 길다 알아놓으세요. 몇 개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졸릴 때 커피 마시면 진짜 안 졸리잖아요. 써볼게요. 커피를 마시는 것 어떻게 쓰면 돼요? drinking coffee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럼 영어를 공부하는 것 어떻게 쓰면 돼요? studying, 토익 이런 식으로 뒤에가 뭔가 좀 길어요. 그래서 네모로 묶을 때 좀 길어졌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before 다음에 동명사 쓰고 그거의 목적어까지 명사, 대명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동명명 기억해 주세요. 근데 반면에 명사 현으로 끝나는 명사는 자기 혼자 오죠.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묶을 때 목적어까지 길어서 동명명 들지만 명사는 혼자 다닌다. 그거 차이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명사랑 명사랑 꾸며주는 애가 좀 달라요. 저희가 명사는 여태까지 명사 앞에서 누가 꾸며준다고 했었죠? 형명 기억나시죠? 형용사라는 아이가 명사를 꾸며줬어요. 그래서 뭐뭐한 명사, 니은 맞춤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꾸며줬는데 동명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동명사지만 동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원래 동명사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옛날에 부사 배웠을 때 명사 빼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게 부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입니다. 차이점 기억해 주세요. 저희도 예제를 보시면 여기에 동명명 나오네요. 뒤에서부터. 그래서 가죽 벨트를 만드는 것, 동명사 있고 이때 가죽 벨트를 좀 솜씨 있게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 할 때 동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L와에 들어간 L와의 꼽사리 부사다. 기술적으로 솜씨 있게 벨트를 만드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인데요. 명사 앞에 원래 왔던 거 기억나세요? 어 명사, 더 명사 또는 소명, 소유격담의 명사.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는 어, 더, 소유격에 많이 붙는데요. 동명사는 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주어 자리를 뚫어냈을 때 명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 해석으로 명사도 괜찮고 동작으로 동명사도 괜찮고 이랬을 때는 그 앞을 한번 보세요. 앞에 어나, 더나 이렇게 소유격이 있었을 때는 동명사는 못 씁니다. 그때는 이제는 언스로 끝난 명사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랑 동명사의 차이점 세 가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ETS 문제 스텝 1의 1번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봐도 빈 칸이 있고 저희가 동사 먼저 찾아볼까요? is, 이게 동사예요. 그럼 그 앞에는 to부터는 전명구 묶어버리시고 주어 자리가 좀 기네요. 주어 자리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뒤에 목까지 있어서 이게 목적으로 받은 거죠. 너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 목적어도 취한 동명명 동사에다가 ing 붙은 동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명사 어디 있죠? 정답은 B 써서 너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 뒤에서부터 해석 잘 하시면 돼요. 물론 주어자를 명사다. 현 명사 쓸 수도 있겠지만 현 명사는 뒤에 yourself처럼 목적어가 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게 명사, 좀 긴 동명명 이게 동명사 들어간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볼게요. 5번 문제도 보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앞을 봤더니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찝어드리면서 갈게요. 저희 초급자분들이 배우면 배울 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연습을 안 하시면 문제 풀 때 실수를 엄청 해요.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는 실수 잘해요. 왜냐하면 빈칸 앞만 딱 보신 거예요. 성격 급하게. 그리고 앞에 전치사 5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싸 전명구 써야지. 전명구에서 명사는 현으로 끝나니까 정답은 B 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이 틀립니다. 근데 뒤에 요거만 없었어도 전명구가 있을 수 있는데 뒤를 봤더니 벌써 Customers, 고객님들이라고 명사가 있어요. 뒤에 명사가 있는데 또 굳이 앞에 명사를 쓰는 건 아니죠. 명사는 혼자 썼으면 됐지. 그래서 지금 B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누구를 쓰냐? 그럼 이때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크게 볼게요. 이때는 전명구는 벌써 묶였어요. 그럼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예전에 배웠던 혁명도 있죠. 명사 앞에서 혁용사가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혁용사는 꼬리가 뭘로 끝났죠? 그렇죠. 2부로 끝났죠. 2부. 그래서 어? 2부 다음에 저 꾸며준 혁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 전차 뒤에 동작이 들어가면 전동명명, 동명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자리가 동명사고 그 동명사의 목적어인 customers, 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명사가 나오면 혁명, 동명명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 중에 정답은 누구지? 이때는 좀 슬프지만 해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석. 그러면 매력적인 앞에서부터 혁명사 니은 받침했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 이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매력적인 고객님들 이게 혁명 구조고요. 그 다음에 동명명은 뒤에서부터 뭐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D번의 동명사 있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뒤에서부터 갑니다. customers. 그래서 고객님들을 을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track은 동사로 쓰였을 때 끌어모으다, 끌다 라는 거예요. 저기서는 고객님들을 끄는 것, 끌어모으는 것 그럼 일 중에 누가 더 해석이 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해석까지 하셔야겠죠. 그럼 볼게요. 이제 train company, 네모, 밑줄 어? 그 다음에 decide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decide다면 누구만이 오고 그랬죠? decide to, 뭐뭐하는 것을 결정하다 했죠?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저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fear는 운임이거든요. 운임을 낮추는 것을 결정을 했대요. 근데 왜 갑자기 운임을 낮추기로 했냐면 as a way, 방법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매력적인 고객님들의 방법으로 일환이네요. 아니면 고객님들을 끄는 것의 방법의 일환으로 이게 낫겠어요.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다시 또 이제는 겹치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확실히 해주세요. 동명명, 뒤에서부터 뭐를 하는 것 이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도 보죠. 어? 6번은 보기를 봤더니 보기 비슷하고 앞에 after이 나왔는데 after은 다시 한 번 별표 저희가 before, after은 뒤에 단순하게 전명구 나올 수도 있지만 동작을 많이 써서 before, after, ing 전, 동명구 이걸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다음에 이번에도 ing가 답인가? 딱 봤더니 뒤에 벌써 ing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before, after, ing 동명사 다음에 명구까지 나왔는데 어? 얘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아이다. 어? number of는 여러분들 하나의 숫자였어요? 아니요. a lot of 그냥 많은 이란 뜻이라서 같이 형용사처럼 묶어서 지금은 많은 후보자들을 인터뷰하는 것 후에 before, after, ing 전, 동명구 수고가 완벽히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완벽한 것 사이 삐짓고 들어가는 건 누구였었죠? 그저 ly 곱사리 부사 이렇게 쓰여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동명사를 꾸며주는 건 혁명이 아니라 부사였었죠.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줍니다. 지금도 carefully 주의를 기울여서 인터뷰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관용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표도 약간 데자뷰 현상 예전에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원하다 그래서 want to hope to wish to 이런 거 했었는데 오늘은 동명사 버전을 외우겠습니다. 이번에도 동명사고 이번에는 해석이 똑같아요. 저번이랑 뭐뭐하는 것 사실 이 문제는요. 해석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랑 짝 외웠고요. 오늘은 동명사의 짝을 외워서 서로 짝을 여러분들 어긋나게 쓰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울게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자면 투부정사는 저번 시간에 막연하게 미래를 하면서 미래 난 좋은 점석기를 원해 계획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동명사도 미래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과거 끼고 미래예요. 과거에서부터 미래 약간 이 느낌도 있고 과거 껴서 약간 책임감도 있고 이런데 같이 한번 동사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니쉬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쭉 해오던 거를 아 이제 끝난다. 그럴 때 쓰는 게 finish I인지 이 다음엔 투부정사 잘 안 쓰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내가 쭉 하려고 했거나 뭔가 약속을 잡아놨거나 그런데 밀어버려. 그럴 때 쓰는 게 delay I인지 postpone I인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내가 과거에 걔를 몇 번 만나봤는데 이상해. 그래서 이제 피할 거예요. 슬슬 그럴 때 뭐를 피하다? avoid I인지 외우시면 되겠고요. avoid 하면 투부정사 안 써요. 이때는 avoid I인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내가 쭉 해오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만할래. 그럴 때 쓰는 게 quit I인지 discontinue I인지 또는 give up I인지 포기하다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과거에 했던 걸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누가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 난 즐길 거야.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 enjoy I인지 되고 계속 즐겨서 할 거니까 keep I인지 이런 것도 쓰겁니다. keep I인지는 진짜 학창시절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keep to 쓰면 안 되고 keep I인지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과거에 즐기고 계속 해봤던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음 너도 그거 해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제안할 때 그대도 suggest I인지 남한테 추천할 때 이거 어떨까? recommend I인지 이럴 때도 I인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를 좀 봤고 영상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저 친구한테 야 나 해보니까 되게 좋아 너도 해봐 그럴 때 suggest I인지 recommend I인지 그런 구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 제안이나 추천을 받고서 할까 말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때 consider 써서 consider I인지 이 동사들도 다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절대로 투부정사랑 쓰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는 저번 시간에 착뜻 외웠잖아요. 이 아이들은 I인지랑 써야 돼서 suggest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면 해석은 둘 다 변경하는 것 변경하는 것 똑같지만 이때는 투가 아니라 suggest I인지 동명사를 써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 여기도 좀 어려운 구조인데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전치사 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치사 툴은 예전에 저희가 전치사 하면서 배웠는데 방향 방향을 나타낸 전치사라 어디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원래 누구 씁니까? 전용구나 또는 동작이 들어갈 땐 전 동명구 쓰면 되는데 이 전치사 툴을 투부정사 투랑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 툴 있죠? 근데 둘이 완전 다르네요. 동명 2인이에요. 저도 JYP고 가수 JYP도 JYP라 스펠링은 똑같지만 성별부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툴은 뒤에 무조건 투담의 동사원형을 썼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배우는 전치사 툴은 동사원형 쓰면 절대 안 돼요. 전치사 툴이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시험장 가서 투담의 빈칸이 나오면 동사원형을 쓸까? 명사나 동명사를 쓸까? 누구를 쓰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좀 슬펐죠? 여러분들 무슨 좋은 팁이 있었으면 좋은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암기할 거를 조금 뽑았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때 투는 방향 전치사라서 어디로 어디에 라는 느낌이 있고 첫 번째 나오는 수거가 contribute인데 어디에 뭐 하는 데에 정말 훌륭하게 기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명사에 기여하다도 있고 동작에 들어가면 동명사에 기여하는 건데 요거를 오늘 동명사로 외울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contribute to ing 뭐 뭐 하는 데에 기여하다 ing 쓰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자리 뚫어내면 여기 자리에다가 뭐 하기 위해선 줄 알고 동사원형 쓰지 마시고 contribute to ing 까지 수거를 해서 지금도 너의 일을 줄이는 데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좀 더 비슷한 게 이 아이예요. 이때도 투가 장소 방향 전치사라서 이쪽에 내 노력과 내 에너지와 내 사랑과 내 관심을 다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헌신하다 전념하다가 있는데 셋 다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또 별표 3개 나왔어요. 여러분 다 칠게요. 첫 번째는 be committed to 동작에 여러분 헌신을 알면 ing 쓰시고요.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어디에 헌신하다도 괜찮지만 뭐 뭐 하기 위해서 헌신하다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우리 이제 채용관리자들이 헌신합니다. 뒤를 투부정 선수로 알고 무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나 그리고 막 동작원형 쓰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아까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는 거라 항상 ing 써야 되니까 be devoted to ing 꼭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합시다. 암기.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갈게요. 먼저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가 있는데 이때도 어디에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익숙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accustomed to ing 명사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얘가 좀 특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used라고 하면 원래 사용되다 아닌가? 그래서 막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때는 투부정사랑 써도 돼요. 뒤에서부터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럴 땐 써도 되지만 아니에요. 오늘은 투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랑 명사를 쓰면 뭐 익숙하다는 수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엄나 그거 익숙해 할 때는 I'm used to it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면 I'm not used to it 그냥 명사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토익은 동작이 조금 더 잘 나오니까 외울 때는 be used to ing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아이 어? 여기도 별빛을까요? 왜냐하면 독해 굉장히 잘 나와요. 독해에서요. 초반부터 나오진 않고 독해가 있었다면 마지막 부분에 진짜 잘 나오는 아이예요. 얘는 미래의 어디 쪽 애를 좀 기대하면서 보는 거라 고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한테 나 그 진짜 고대해 할 때도 I look forward to it 이렇게 명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동명사 ing를 쓰시면 되는데 그 편지글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외워놨다가 여러분도 실제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신으로부터 곧 듣기를 고대합니다. 즉 답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한 번만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읽으셨죠? 진짜 잘 나오는 거니까 look forward to I inch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 이거 토익이 또 자주 나오는 거 답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독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거인데요. be subject 이제 비동사 다음에 subject란 형용사를 쓰고 투가 나오면 역시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예요. 그리고 이때는 동명사도 오지만 명사가 조금 더 잘 와요. 그래서 명사에다 표시를 하고 be subject 명사 뜻은 주어가 명사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즉 될 수도 있다라는 수건데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일상생활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예약은 be subject to cancellation 션이란 명사 썼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약은 취소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예약 너무 믿지 마시고 비가 오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할 때 be subject 명사 진짜 많이 써요. 이때는 좀 명사가 많이 많이 나오니까 전명구로 외워주시고 그럼 약간 바꿔볼까요? 그 예약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는 be subject delay 그럼 그게 만약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be subject change 그 다음에 그게 승인이 쿵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be subject approval 이런 명사들하고도 많이 나오니까 아예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제는 음 기록에 섰네요. 이때 be used 가 나왔는데 이때 사용되달까요? 익숙하달까요? 진짜 만약에 사용되다면 앞에 있는 미스터 미스터 사토씨는 사용이 됐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투담의 동사원형을 써도 돼요. 그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근데 사람한테 뭘 사용을 된다고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가시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미스터 사토씨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미스터 사토씨가 뭐하는 데에 익숙하다 쓸 거예요. 그때는 전치사 2 방향 전치사 2 나와서 뭐뭐하는 데에 동작이 들어가려면 be used to ing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답은 B 쓰면 되겠고요. 저분은 지금 국제적인 고객님들한테 발표를 주는 것 즉 발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경력있는 연설자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어떻게 쓸까 봤더니 이런 문제가 진짜 진짜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앞에 consider 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consider은 우리가 외웠습니다. 뜻은 이때는 뭐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려하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뭐뭐뭐하는 것을 고려하다까지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consider two였어요. consider ing였어요. 그죠. 이거는 외웠어야 돼요. 해석은 도움이 안 됩니다. consider은 원래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consider ing 뭐뭐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라고 해서 consider ing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동명사 문제 다 풀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뭐 배울까요? 분사라는 아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까지 하면 저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아이들을 모두 끝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 끝나지 말고 저희 다음 강좌도 꼭 듣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